협회 퀴즈입니다. 첫번째 문제, 2015년 대한공격매사협회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 교육은? 스파라조! 정답! 아싸! 두번째 문제, 현재 협회는 전면적인 개인과외 방식을 채택했다고 합니다. 이 방식의 이름은 무엇일까요? LTPT! 땡! 네, 정답은 독이 안의 맨투맨입니다. 맨투맨? 뭐지? 뭐지? 세번째 문제, 독이 안의 맨투맨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요? 정답식! 땡! 아니? 네, 정답은 시간, 장소, 불문, 100% 개인과외 방식입니다. 마지막 문제입니다. 독이 안의 맨투맨의 목표는 무엇일까요? 힌트는 스파라조의 교육 목표와 똑같습니다. 정답은? 체력이은 체력과! 딩동댕! 아싸! 시간, 장소, 불문, 기초, 실전, 불문, 100% 개인과외로 진행되는 독이 안의 맨투맨. 상세상담은 서울888-5704.